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부장님이 밤 늦게까지 일을 지켜가지고 야근했네 억지로 아 피곤해 아 바둑아 아빠 왔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늦었다 몇 시야? 벌써 11시야? 아 힘들어 아 여보 나왔어 다녀오셨어요? 아따 아 피곤하다 아 배고파 여보 아 뭐? 어어 왜 그래? 앞집에 왜 화를 내? 아 늦게 들어와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여보 사회생활 알아요? 여보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주제에 야 내가 밥하는 기계야? 아니 이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여보가 맞아 맞아 아파트 왜 그래 돈을 나 벌어오는데 어? 맞아 맞아 하늘같은 남편한테 무슨 짓이야 그게 어? 언제는 나는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준다면서요 맞아 맞아 거짓말 생일 밥이나 줘 빨리 그냥 어? 아 짜재나네 이거 맞아 맞아 밥이나 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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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먹어 먹어 오늘 여보가 우리 집에서 오늘 뭐 했어? 나는 오늘 집에 나가서 어? 부장님한테 맨날 깔고 욕먹으면서 맨날 돈 벌어오는데 여보가 뭐? 어? 남편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잔소리만 하고 어? 어? 맞아 맞아 아빠 맨날 생각이 드신다고요 나아 내가 못살아 언제는 오 나의 여신님 당신이 전래동화였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고 지금으로 치면 김태희고 전재현이에요 이럴 땐 언제고 허구하나요? 맞아 맞아 내 앞에서 방귀나 뿡뿡 끼고 맞아 당신이 방귀대장 뿡뿡이야 맞아 맞아 지금 옛날 얘기하자는 거지? 여보가 옛날에 나 처음 만났을 때 여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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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씨 여만씨가 없으면 전 죽어버리겠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맞차 맞차 나랑 결혼해주세요 막 일어낸 사람이야 지금 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돈보라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어? 맞차 맞차 꾸면서 좋 모르겠는걸 허구하네 어? 내 앞에서 트림이나 하고 여보가 무슨 사오정이야 맞차 맞차 여보 여보는? 주름 저 주름지고 막 뱃살 이거 뭐야? 맨날 현역때는 안그랬잖아 맞차 맞차 닉고 있어 닉고 있어 뱃살 봐봐 뱃살 어? 뱃살 뱃살 빠지는 거 봐요 빠지는 거 봐 무슨 맞박이야 맞박이? 맞아 맞아 지금 내 머리털로 뭘로 한 거야? 자기는 내 뱃살로 뭐라 한 거야? 가자 가자 어이 거참 아아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넌 아까부터 뭐야? 어헤헤이 왜 딸한테 날냐? 가자 가자 어이 거참?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여보! 왜?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어? 해보자는 거야? 한 판 더 아 때려봐 때려봐 으아 때려봐 때려봐 어?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어?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지? 여보가 나랑 싸우면 이길 수나 있어요 여보?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내가 어? 안 참으면 어? 어?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흠 아아 아아 에 아아 지금 이렇게 막 물건 부수고 막 그런다는 거지 지금 어? 어? 가자 가자 아아아 요리야 요리야 저게 말해도 돼? 저게 말해도 돼? 물건을 부셨어 물건을 던졌다고 흐흐 나빠 나빠 여 여보가 옛날에는 막 내 앞에서 내승 떠는게 좀 기억이 나네 어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조심한 척 하더니 결혼한 것 같은데 완전 사기 나겠어 사기 나겠어 내가 어머 웃긴다 어머 웃긴다 우리 여보 귓덩이에 들어있는 그 쓰레기 같은 먼지 귓밥 누가 파줬어 맞아 맞아 누가 파줬어 누가 파줬어 아니 결혼하고 당하졌다고 여보가 어? 뭐 돈 벌어오라 하면서 막 막 노예 지급하고 어? 발로 툭툭 차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 이거 완전 결혼 사기 아니야 맞아 맞아 사기야 사기 안 돼 모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해 갈랐어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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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까도 뭐야 어? 애를 왜 때리냐고 대체 이혼해 이혼해 몰라 이혼해 이혼해 나도 이혼해 이혼해 나도 이혼해 사기 싫어 해 밥도 먹지마 이거 내꺼야 안 먹어 안 먹어 나 오늘 돈 벌어서 사 먹을꺼야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무슨 내가 돈 벌어서 이거 내가 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야 몰라 오늘 각방이야 하 하 됐어 하 진짜 웃겨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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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딸 이혼이 뭐예요? 이혼? 엄마 아빠랑 따로돌아서 사는 거야 진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요? 어 할꺼야 왜 왜요? 어 엄마 아빠랑 이제 별로 안좋아하거든 왜 왜긴 왜야 아까 싸우는거 봤잖아 안 맞아 우리는 아 그래도 그럼 안되자 아 몰라 이혼할꺼야 빨리 자 따로돋 요로야 밥먹어 아 밥시간이다 밥먹으러 가야겠다 아 출근해야되네 또 오늘 아침이야 아 아 아 아 요로 앉아 밥 좀 빨리 맛있게 먹어 요로야 네 뭐야 왜 내건 없어 왜 내건 없냐고 어디서 윙윙거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이거 전쟁 시작이야 어 어쩔건데요 그래서 아 안먹어 안먹어 안먹으면 되죠 뭐 먹지마 엄마 딸 딸 아 우리 이쁘다 딸은 아빠랑 엄마랑 따로 살면 누구랑 살거야? 응 누구랑 살거야 누구랑 살거야 음 어 이뻐라 음 아 누구랑 살거야 누구랑 살거야 엄마랑 아빠 둘중에 누가 더 부잔데요 누가 더 부재냐고? 응 당연히 그럼 아빠지 아빠는 회사에 다닌다고 열심히 돈벌면 금방 부재될 수 있어 딸 아빠랑 같이 살자 하하 웃기고 있네 만년? 만년 동안? 만년 과장이야? 어 딸 네 딸 엄마랑 살면 응 엄마는 멋진 남편 만나서 남자 만나서 스포츠카 타고 우리 요리를 먹고 싶은 거 맨날 찾을 거고 우와 갖고 싶은 장난감 맨날 찾을 거야 딸 딸 듣지마 듣지마 그 뱃살로 누굴 꼬셔 어? 뭐? 누구랑 결혼할래 어? 아 또 시작해보자는 거야? 어? 시작해볼까? 그래 빨리 이혼하자고 빨리 짐 싸라고 오늘 어? 나랑 회사 갔다 올테니까 짐을 싸 여기 내 집인데 어디 짐을 싸 요로야 네 요로야 정해야 된다 알았지? 아빠 회사 갔다 올거야 헥 나 간다 가든지 말든지 다녀왔습니다 딸 왔어? 어 엄마 음 여기 앉아봐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요로가 좋아하는 컵케이크 그리고 베이컨 그리고 당근 다 저두는 거예요? 그럼 요로야 네 엄마랑 같이 살면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진짜요? 그럼 아빠랑 같이 살면 맨날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야 돼 싫어 싫어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살만 엄청 찌고 되게 못생겨진다 싫어요 엄마랑 같이 살 거지? 네 네 아 어 아하 딸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샀지 헥 나왔어 아빠 어어 딸 찾아오셨어요? 딸을 위해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저 옛날부터 갖고 싶어했던 이거 봐봐 우와 장난감이다 어 짱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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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요로는 만약 엄마 아빠랑 따로 사면 누구랑 살 거야? 아빠요 나 맨날 맨날 사줄게 맨날 맨날 우와 헤헤헤 딸 딸 딸 딸 딸 엄마가 요로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거요? 짜잔 우와 으어어 뭐야 딸 딸 단근박스에요 오 엄마랑 같이 살면 맨날 맨날 이런거 해줄텐데 아 봤어 엄마랑 같이 살거지? 네 아이 당신이 너무 지사하게 그런게 어디있어? 그런걸로 환심이나 살려고 하고 당신이야말로 이걸로 환심 살려고 한거 아냐 어쨌든 요런 요런은 나랑 같이 살거야 무슨소리야 요런은 나랑 같이 살거야 나랑 같이 살거야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나랑 같이 살거야 요리야 나랑 같이 살거지 요리야 나랑 살거지 저 혼자 그만하세요 저는 둘 다 좋단 말이에요 저는 당권도 당당권도 다 좋아요 에이 모르겠다 나 오늘부터 짐쌀거야 나 오늘 짐 나갈거야 어 나도 짐쌀거야 나도 짐쌔아 하 나 갈거야 나 오늘 나 오늘 짐 나갈거야 오늘 어 뭐 갈라 두자고 하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아휴 내가 지 없으면 못살 줄 알고 웃기지 마셔 하 짐이나 옮겨야겠다 이거는 아방가르드에서 산 백만원짜리 머플러 요거는 보석이 박힌 다이아 모자 어 어 이건 옛날에 봄수랑 요르가 썼던 젖병이잖아 그러고보니 애들도 많이 컸네 하 옛날 생각난다 하 하 내가 어 내가 나가서 혼자 못살 줄 알아 어 다 짐쌔자고 어 짐쌔 아 짐쌀거야 오늘 나갈거야 어 해 다 싸 어 어 이거는 옛날에 봉수하고 여보 요르가 입었던 아기옷이잖아 하 이제 이렇게 작았었나 옷이 하 애들도 많이 컸네 하 맨날 생각난다 으 으 으 으 여보 여보 으 으 으 으 고생 많았어 여보 여보도 내 임신하는 동안 짜증 다 받아줘서 고마워 여보 딸이래 딸 이름은 요로루 요로루? 이쁜 이름이네 우리 딸 요로루 까꿍 봉수야 동생 생긴 게 좋지 봉수 좋은 것 같네 아이 귀여워라 까꿍 그래 여보 사랑해 사랑해 토깽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데 난 누구랑 살아야 될까? 누구도 부잔데 아마도 아빠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아빠는 회사를 다니잖아 그럼 아빠랑 같이 살면 되겠네 그치만 아빠는 집안일도 요리도 진짜 진짜 못하는걸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살아 아흠흠흠흠 아흠 아흠 어 아흠흠흠흠흠 흠 응 여보 어 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이 우유병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여보 미안해 나 열심히 할게 더 여보 내가 맨날 잔소리해서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그래도 나는 엄마랑 아빠 둘 다 좋은걸? 어쩌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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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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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아빠? 오늘 늦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까? 어 네 왜 자자 네 오늘 오늘 같이 자는거야 네 tim 어 어 어 하하 화야 어 존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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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날 것 같아... 으어어어어어...